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시사 주제는 트럼프 대 해리스 한국 언론들이 참 균형 감각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톱뉴스입니다. 검사 출신 해리스 정곡 찔러 거짓 주장 표다 해맨 트럼프 대선 첫 tv토론 현지평가 시청자 63% 해리스가 승리했다는 것은 미국의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cnn 방송 같은 뉴스겠죠.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팍스 뉴스도 참조해 가지고 좀 균형감 있게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이 내용만 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제 미국 대통령은 해리스가 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트럼프 뉴욕타임스 33개 발언 중 16개 거짓말 뉴욕타임스가 거의 민주당의 그냥 기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매체 성격상 조선일보를 제가 자주 참조하지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죠. 한번 보시죠. 이 nbc가 아주 편향적인 그런 방송사지 않습니까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앵커 출신이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이번 일을 어떻게 봤는지 한번 그냥 참조하시죠. 워낙 국내 언론들이 다 한쪽에 다 서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가 성과를 누르고 여러 면에서 원숙한 토론 솜씨를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토론 을 주도했고 바른 시간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abc 방송국과 진행자들에게 비난의 하살이 쏠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경욱 방송인 출신이죠. 이렇게 논평을 한 겁니다. 그 하단에 사람들이 내린 결론을 보게 되면은 미국도 한국도 주류 언론과 마찬가지로 언론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도 미국에는 팍스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기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토론은 좌파 언론 abc가 어떤 곳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편파 진행으로 일관했던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남긴 어제 대선평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진행자들이 불공정했으며 마치 3대 1로 싸우는 것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진행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파지겠다는 공격을 미리 막고 평소에 abc를 최악의 방송이라고 비난해온 자신의 기조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것은 워낙 한국 신문들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진보색제가 강한 언론사에 기사를 다 받아가지고 마치 오늘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선거 치료직이 되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기 때문에 방송인 출신의 민경욱 전 의원의 논평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몇 분이 트럼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abc 방송은 몇 달 전에 트럼프에게 그에게 소송을 당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최초의 쿠박의 판사가 소송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후배에게 미리 토론전에 설문지를 전해준 도나 브라질리가 관여된 방송사입니다. 저는 3대 1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엔 또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방송인으로서 이제 걔네를 밝힌 겁니다. 헤리스에게 트럼프는 너무나 힘겨운 존재였습니다. 헤리스는 토론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트럼프를 공격하는 데 연결시켰습니다. 그녀의 시선도 항상 트럼프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책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자기가 말할 때 끼어들지 말라고 할 때조차 트럼프는 헤리스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헤리스가 이긴 건 뭘 이겼습니까? 각 논에 대한 질문이 나와도 다 자신의 이야기로 일반화시킨 총론으로 얼버무렸는데 이긴 사람이 왜 다시 토론을 하자고 합니까? 챔피언이 된 건투선수가 도전자랑 다시 붙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가 어려웠으니까 한 번 더 붙어보자고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제가 판단을 안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CNN을 받아가지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논조를 밝혔기 때문에 방송인 출신의 민경욱 전 의원이 어떻게 보나 궁금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균형 강가를 좀 가지시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이 멘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 미국 선거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국내 언론을 보고 그런데 미국 선거에 어쩌자 국내 언론들이 민주당 일변대로 편을 들어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특히 한미 관계의 대외 외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을 일관되게 중립적으로 양쪽 이야기를 다 균형 있게 다뤄야 되는 거죠. 조선일보가 마치 미국의 민주당의 이런 기간지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서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대세에 뵐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트럼프 발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헤리스에게 너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하는데 그럼 지난 3년 반 동안 그걸 안 하고 뭘 했냐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헤리스가 이겼다고 떠드는 대한민국 언론들 참담합니다. 구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민주당을 편을 들여야 될 이유도 없고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을 편을 들여야 될 이유도 없고 헤리스 후보를 여러분들 옹호해야 될 이유도 없고 트럼프 후보를 옹호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 규모가 미국에 비해서 적극 한미관계가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그런 주류 언론사들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런 편을 드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인들이 선거 전까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포지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민주당의 무슨 찌라시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제목을 닮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 일면 톱 기사입니다. 검사 출신 헤리스 전국 찔러 거짓 주장 패다 해면 트럼프 그렇게 뭡니까 트럼프를 그냥 악당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래 여러분들 한국 신문에 관심을 가진 것은 4.15 총선을 하면서 그 다음에 관심을 가졌는데 옛날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분들 참 내가 볼 때는 가끔가다 보면 야 이게 찌라시지 이게 어떻게 선동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제목을 뽑았는지 기가 찬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언론이란 것이 권력이니까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심하다는 이야기죠. 국제정시를 읽는데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양쪽 견해를 잘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뉴욕타임스를 인용하면 당연히 팍스 뉴스도 인용하고 그렇게 해서 균형감각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기자들 수준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또 위험한 일이죠 한국에는. 항상 한국은 지식인들이 국제정시를 읽는데 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